바로 9월 28일 도쿄 가든 시어터에서 열리는 아이돌라디오 라이브인 도쿄 샤이닝 모먼츠 콘서트에 저 문별이 출연합니다 제 이번 앨범 제목인 스타일리 노브 트윙클처럼요 반짝이는 아티스트 분들이 이번 콘서트에 함께합니다 슈퍼주니어 예성 샤이닝 온유 카라 강지영 후쿠모토 타이세이 발리스틱 보이즈 옥토파스 메이브 그리고 저 문별까지 화려한 라이브를 자랑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저 문별의 신곡 내 친구의 친구 얘기인데 무대를 또 일본에서 또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좀 저에게는 또 새롭게 주목할 수 있는 점이지 않을까 한데 기대되시나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별동이들한테 소문난 스포 여정 아니겠습니까 콘서트에 오시면 들을 수 있는 신곡 라이브 딱 한 소절만 맛보기로 들려드릴 텐데요 라고 적혀있어요 친구야 친구 얘기지만 괜히 나 몰입했어 이 정도 네 이외에도 반짝이는 무대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별이 만나러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도쿄 샤이닝 모먼츠에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